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성경을 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 성도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에스라 말씀에 담긴 큰 의미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스라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측에 바벨론 왕 너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파벨과 예수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러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2절까지 읽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 2장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전체 인원이 몇 명인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전체 인원이 4만 2천 3백 60명입니다. 그 숫자도 엄청나지만 이 명단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 우선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목록들이 나오면 어떤 기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기는 하지만 이런 목록이 나오면 사실 굉장히 읽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아니고 우리나라 지명도 아니고 또 외국 지명이라 해도 유명한 이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명단들을 쭉 읽어나가는 것은 읽는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런 이름을 이곳에 기록해두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목록을 읽을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읽는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목록들에는 아주 깊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목록의 역할을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마는 저는 신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목휘자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 나타난 아주 뚜렷하고 특징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 목록,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명단은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이전에 사로잡혀가기 이전의 유다 백성들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유다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의 후손인 거죠. 그들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목록 중에 59절부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5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런 내용이 63절까지 이어지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돌아온 사람들, 4만 2천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들이고 어디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뿌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별도로 기록해 놓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도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우선 그 뿌리를 찾을 때까지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뭘 말해주나요? 정통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2의 추리의 구부로 이해를 했고 성경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레곱 사건과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우선 애굽에서도 포로가 되었었고 바벨론에서도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목적지도 똑같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가난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면 동북쪽으로 가야 했고 그리고 아수르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면 서쪽으로 와야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목적지가 가난 땅이라고 하는 정면에서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물질로 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레곱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추레곱 한 사람들은 성막을 지었죠. 굉장히 유사성이 높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옴으로써 이 에스라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을 통해서 율법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기했으니까 그것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추레곱에 비해서 굉장히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제2의 추레곱이라고 하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은 바로 그 두 번째 추레곱의 주역의 역할이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본문에서 조금 어긋났다기보다는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가의 3요소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그런데 성경의 첫 번째 책들을 살펴보면 이 국가의 3요소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야굽의 가족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추레곱을 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하나의 가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민족이 된 것입니다. 국민이 형성된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게 추레곱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백성민자의 숫자 숫자를 쓰잖아요. 백성들의 수, 무슨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백성들의 수. 그래서 추레곱기와 민수기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국가의 두 번째 요소는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 가난한 땅을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곱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목적지 없이 간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입니까? 가난한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영토죠. 그리고 실제로 이오수화에서는 그 땅을 점령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권. 추레곱 자체가 주권을 되찾은 이야기죠. 그래서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면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들에 이런 성향들이 너무나 또렷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 영토, 주권 말고 국가의 네 번째 요소를 제시하라고 하면 뭘 제시하시겠습니까? 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도 법이 없으면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창세기, 추레국기, 내외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율법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꿈과 비전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네 가지, 국민, 영토, 주권 그리고 법 이 네 가지 외에 또 하나를 추가하라면 국가의 다섯 번째 요소를 추가하라면 여러분 뭘 추가하시겠습니까? 왕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을 하지만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측면에서도 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찾아볼 수 있죠. 그 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아니겠습니까? 요소화를 지나고 나면 사사기서가 나옵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어두운 역사, 혼란스러운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만 그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사사기의 주제는 뭡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났으니까 왕이 필요하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다음 성경은 루키입니다. 루키는 다윗의 계보를 소개시켜줍니다. 루시 다윗의 정조모가 되지요.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필요하다, 루키는 이런 왕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사무엘로 가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다윗이 전에 먼저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지만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줍니다. 국가의 통치자로서의 왕을 소개시켜주는 것이죠.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하면요. 성경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당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실패하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주어진 율법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레스 왕의 증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심으로써 이제 그곳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 2장이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목록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주역이 될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가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또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같은 영적 공동체든지 지역사회 공동체든지 이 나라 공동체든지 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설이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도 저는 그런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꿈은 창세계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역사의 마지막 때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래 주역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설이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래 함께 헌신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 2장의 이 긴 목록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 목록으로 돌아왔어요. 이 목록에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보입니다. 우선 지도자급 인물들이 보입니다. 제가 아까 2장 2절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스루파벨과 예수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루엘라야와 무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고에와 르홈과 바하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지도자는 있어야 되죠. 이 지도자들은 바벨론 땅 그리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페르시아 땅에도 어쩌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꺼이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그들은 다른 백성들보다 포기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많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왔으니 참으로 귀한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제사장들의 숫자입니다. 3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절로 보시면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들의 명수를 다 합치면 4289명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이니까 무려 10%가 넘는 전체 돌아온 사람들의 10%가 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죠. 뭘 말해주나요? 바빌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은 영적 공동체를 세워야 했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제사가 빠질 수 없고 제사는 제사장들만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단의 특징들을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물론 세속적인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 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공동체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하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선하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3630명. 이 3630명도 전체 이론의 한 9%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놀라울 정도죠. 그런데 이 선하라는 이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명단이 일단 3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집안의 계보를 말해줍니다. 누구의 자손 이러면서 집안의 계보를 말해주고요. 21절부터 35절은 어느 지역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명단의 특징에 의하면 선하라는 것도 지명이름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선하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선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선하라는 이름의 뜻은 혐오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된다. 선하자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혐오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 선하자손들은 사로잡혀 왔던 바벨론 땅에서도 또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났던 페르시아 땅에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중간층 이하의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려 3천명 이상이나 자신들의 동족에게도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 당연히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도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들이 무려 3천명 이상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데 이처럼 기꺼이 자원해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런 기록들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존중은 못 받지만 사람들에게 대접은 못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도 별로 없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크고 우리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선하자손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디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43절에 나오는데 이 역시 비슷합니다. 43절을 보시면 누디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답바구 자손과 그러면서 이제 54절까지가 쭉 나오는데요. 이 누디님이라는 사람들 역시 어떤 지명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디님이라는 말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여러 쉽게 번역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혹은 영어 성경들을 보면 성경에서 자비를 하는 사람 그냥 소중한 일들을 거두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수아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원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천시받고 그리고 성전에서 각종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디님 사람들입니다. 그 누디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55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마는 이 신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누디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포로로 사로잡혀 왔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하면서 천덕구르기 취급을 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입니다. 누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리고 선하의 자손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목록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마는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스 2장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에베소스 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이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한례를 받은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신 은약에도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얼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자손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너디님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하자손 너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그 뿌리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기꺼이 성전재건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주를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람과 내를 더 풍성히 느끼며 느낄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에스라 2장 6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영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뻐게 들이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성전건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일단 흩어졌다가 그리고 약속된 시일에 모였는데 아직까지 성전건축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 나오지 않고 방향도 나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족장들이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린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금이 6만천 다리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무게가 금이 512kg입니다. 그리고 은이 5천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만에는 신약성계계의 문화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이게 노동자의 1년 품삭시입니다. 그래서 한 만에가 5년 품삭시입니다. 그러면 5천만이라고 하면 2만 5천명분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족장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아직까지 성전건축에 대한 개요도 나오지 않았고 방향도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기꺼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족장들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들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지도자답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건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귀하게 헌신했으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적 리더들에게 참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헌금 많이하라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백성들보다도 주의 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공동체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CTS 두란노 성경교실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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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